산수를 그리게 된 동기와 일맥상통하게 같이 동시에 붉은색을 사용했는데 제가 산수를 우리나라 실제 풍경을 그리고자 하는 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풍경에 대한 기업들이에요 어머님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고향도 고제도고 어머님 고향도 통영에서 고향인데 어머님이 제가 군대 제대할 때쯤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이 늘 살아생전에 당신이 돌아가시면 화장을 해서 고향 통영 가장 행복했던 시절의 고향 풍경에다가 어머님 뼈를 뿌려달라고 했었는데 유혼대로 어머님 뼈를 어머님이 자랐던 통영 앞바다 그리고 뒷동산 집 근처 이렇게 뼈를 뿌렸는데 영국에 가기 전에 제가 그곳에 어머님 고향에 갔었는데 제가 뼈를 뿌렸던 그 장소가 완전히 개발을 인해서 사라졌더라고요 내가 뼈를 뿌렸던 뒷동산도 없어지고 집도 없어지고 건설하면서 제 마을 자체가 아예 없어진 거죠 밤사이에 누군가가 어머님 무덤을 훔쳐간 것 같은 어느 한순간의 개발에 의해서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아름다움이나 추억 이런 것들이 경제 논리에서 아니면 다른 인간의 어떤 다른 정치 논리의 경제 논리에서 풍경들이 많이 훼손되고 상처받고 사라지고 그런 느낌, 그런 풍경 하나는 또 이제 분단에 대한 우리 풍경의 어떤 느낌 제가 영국에 살 때 어차피 한국 사람이니까 외국 사람들을 만나면 다 싸웠으냐, 너였으냐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타인에 대한 시선들이 저를 언제나 언제나 분단국가의 한 존재로 있더라고요 그 분단의 아픔 같은 그 기억들이 대학교 때 전방입소도 하고 군대도 전방에서 근무했는데 그때 봤던 그 어떤 풍경들 그리고 특히 이제 야간투 시경으로 꼈을 때 보여진 그 풍경들이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아름다웠고 무섭고 그리고 슬프기도 하고 그게 두 가지 동시에 오버랍되는 풍경들이 저한테는 늘 기억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붉은색을 쓴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두 가지 동시에 느껴질 수 있는 감정들 어쩌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아름다운 기억들이고 그렇지만 또 슬픈 기억들이 동시에 느껴질 수 있는 색깔이 제가 생각하면 붉은색이기 때문에 그래서 붉은색을 사용했습니다 예술이라는 게 결국은 그 문화와 그 사람들의 삶에서 생산되는 담론 같은 결과물인데 우리들은 그 결과물만 받아들이고 그 결과물만 가지고 다시 뭔가 담론을 생산하고 자기 것이냐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 스스로 정말 거짓말 같은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들에게 현대미술은 어떤 삶의 치적 같은 것들이었지만 우리에게 현대미술은 그냥 아무런 삶과 연관이 없는 그들의 어떤 그런 이디어올리를 따라가는 그런 것들이라고 사실 결론을 내렸었어요 영국에 있을 때 그게 아니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뭔가 다른 내가 그동안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니면 나 자신의 역사가 있고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가 있고 대한민국의 정치적 현실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다시 되돌아보게 된 거죠 그들은 그런 것들을 되돌아보고 그럼 나중에 결국은 그런 차이가 풍경이 있지 않나 생각을 했어요 자연 자연의 사람들이 적용하면서 뭔가 문화를 만들고 생산하고 그런 것들이 없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풍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았던 한국의 풍경들 내가 거기서 어떤 정서를 풍경에서 받아왔고 또 그 풍경에 적용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쭉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지금의 풍경들을 어떤 사라져가는 풍경들이나 아니면 분단된 국가의 어떤 현실 문제라든가 그리고 지금의 한국의 어떤 어떻게 보면 천박한 자본주의의 경계 논리에서 모든 것들이 변질되어지고 만들어지고 그런 삶에 살고 있는 것들을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싶은 것은 지정된 한 풍경 서구적인 소지점에 의해서 지정된 한 풍경을 그리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가 체득화되고 메모리화되고 여행하면서 봤던 여러 가지 삶의 풍경들을 그리고 싶은데 그걸 한 화면에 집어넣기에는 사실 하나의 소지점으로 소구적인 방법으로서는 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역시 우리나라 진경산수에 대가인 겸재 선생님 작업을 참고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원래 그분이 진경산수를 그렸던 겸재 선생님이 그렸던 그림을 보니까 결국은 그분들도 우리 산철을 그리기 위해서는 사실점이 필요한 하나의 소지점이 아니라 사실점이 필요했던 것들을 이미 자연에 맞게끔 만들어진 우리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싶어하는 것도 그런 한 시점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냥 단일 풍경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억에 의해서 알고 있는 아니면 표현하고 싶은 풍경들의 포점들을 한 화면에 담고 싶었기 때문에 결국은 다 시점을 이용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제 그림은 결국은 유토피아이거나 혹은 디스토피아이거나 누구나에게 다 유토피아 할 수도 없고 또 누구나 다에게나 디스토피아 할 수 없는 그걸 동시에 또 안고 살아가는 게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